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마음껏 기적을 빚어낼 수 있도록 이라는 책입니다. 소니아 밀러 지음, 이민정홍김, 프롬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부자다 라는 생각과 느낌이 바로 부자가 되게 하는 상황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적적인 변화를 창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말은요. 나는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소망 메커니즘을 작용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이 바라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바라는 바를 소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라는 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얻게 되므로 자신의 생각을 개선하고 바라는 것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싫은 것, 걱정되는 것,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 더 이상 정신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상태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자신의 실제 소망을 마음에 담게 되는 충족감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마음껏 소망하도록 스스로 허용해야 하는데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허락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파악하는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싫어하는 상황이나 사람에 반응하는 내가 느껴지면 주의를 돌려서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온갖 희망사항이 적혀있는 메모를 걸어두고 언제나 읽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금 내가 생각한 비전을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는 이따금 내가 바라던 물건이나 삶을 소유한 사람들을 볼 때 내 소망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은 긍정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주는 그것을 실현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채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요 우주는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뿐입니다. 또 소망은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나는 피아니스트야 라고 표현했다면 우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과정을 현실화시킬 뿐입니다. 매일 진심으로 비전을 읽고 특별히 신뢰할 만한 친구들에게 비전이 적힌 사본을 나눠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플래너나 수첩의 맨 앞 페이지에 적어 놓아도 좋습니다. 진지한 의미에서 꿈은요 단순히 부족한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꿈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내면 즉 영혼이 원하는 것을 나라는 도구를 통해 실현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소망입니다. 이미 이룬듯 행동하기에는요 얼마의 상상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이미 이뤄진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기 위함인데요 소망이 이미 이뤄진 듯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더 이상 미래를 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갖춰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에너지는 지금도 예외 없이 작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기가 없어도 생활은 가능하지만 불편한 일상이나 정기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로움은 포기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과 감정을 동원해 의식적으로 이 법칙의 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분명 삶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할 기회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상상력을 엔진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미 이뤄진 것처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하루 중 편한 시간을 택해 조용히 앉아 꿈꾸던 삶을 사는 내 모습을 그려봐도 좋습니다. 매일 담 몇 분도 좋고 15분씩이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잠깐 동안은 그런 척 행동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로 유능한 가정부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요 현재 가정부는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차에 오르는 순간 꿈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커다란 자택으로 차를 몰며 요리사에게 저녁 메뉴로 무엇을 주문할지 고향의 친구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보낼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는 실천하는 방식과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망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잠시 공상에 잠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잠시나마 진심으로 꿈에 빠져보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업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으로 소진하며 지내왔다면요. 이제 잠깐 시간을 내어 직업에 대한 충만감과 평화로움, 기쁨이 느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고작 몇 분에 불과하지만요. 이 달콤한 진동 내보내기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소망을 이룬듯 행동하는 시간은요. 매일 몇 분씩 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의 행복한 생각은 같은 종류의 더 많은 생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더 빨리, 더 강하게 당겨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30일이 지나면 추진력이 생겨서 훨씬 더 수월한 에너지로 커질 것입니다. 소망을 떠올리거나 이미 소망을 이룬 듯 행동하면요. 모든 소망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추진력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형식과 횟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긍정의 말을 충분히 되내거나 제대로 된 이미지를 여러 번 떠올리면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읍조리거나 생각하는 것으로는 한정적인 성취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혹은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으로 과제물을 처리하듯이 열심히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의 법칙을 오해한 나머지 내면의 진지한 감정을 배제한 결과 충분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힘은요. 감정에너지를 통해 발휘됩니다. 내면의 간절함이 포함되었을 때 더욱 강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긍정적 감정에너지는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동력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품은 생각이 에너지로서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긍정의 말은 분명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시켜줄 긍정적 감정에너지를 품지 않는다면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한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이전에 비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축복은 느낌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주가 받아들이는 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보다 그 내면에 잠재된 참된 감정에너지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참된 아름다움을 믿지 않는다면요.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상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면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중 49%의 시간 동안 풍부함을 생각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나머지 51%의 시간 동안 늘 부족함에 대해 생각한다면요. 2%의 부족함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결국 부족함이라는 현상이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만일 2%의 시간을 더 쏟아 풍부함이라는 생각의 진동에 맞춘다면요. 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00%의 시간을 모두 할애해 생각과 감정 모두를 조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꿈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힘은 결코 완벽의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계속 전진하는 데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전부터 진실이라고 간주해온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물려받았거나 채택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면서 체험하거나 소유하게 될 대상의 경계와 한도를 정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유능하지 못해. 난 정말 문제야. 난 완벽하지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돈이, 사랑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공짜는 없어.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난 하찮은 존재야. 이러한 제한적 믿음은 모두 선언적 진술입니다. 이 선언적 진술은 믿음 체계와 관련된 커다란 에너지를 갖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언을 내면에 품고 있다면요. 삶 전반에 퍼지는 부정 에너지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멸시켜야 할 자신의 모습이 존재하는데요. 나만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의 틀에서 벗어나기의 핵심은요.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더 없는 행복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어두운 측면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온갖 죽음과 이딴 탄생의 연속인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흡수할 때마다 이전의 나는 죽고 더 나은 지혜로 무장한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끌어당김에 방해가 되는 방식의 과거의 나를 과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요. 가난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자기 모습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원한다면요. 그의 반환은 생활 패턴의 자기 모습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적은 매일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능력 밖의 일도 아닙니다. 우주와 더불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요. 누구나 삶의 기적을 불어넣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섯 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